기상캐스터 배혜지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장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거창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창사건이란 6.25 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주민 719명이 집단 학살된 사건입니다.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청년말에서 84명, 탈량골 100명, 박상골에서 517명, 기타 이동 중 18명, 희생자 719명이 통비분자로 몰려 이 중 15세 이하 어린이가 364명이고 355명은 분여자, 노역자입니다. 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재판에 판결까지 난 경우는 거창양민 학살뿐입니다. 대부분 어린아이나 분여자들, 노약자들이었습니다. 학살당한 분들이. 그런데 왜 그 국군이 적도 아닌 민간인을 이렇게 무차별하게 죽인 겁니까? 네, 빨치산 세력이 확장되자 빨치산 토벌을 위해 겸백청야라는 작전 명령 때문입니다. 이 작전을 통해 인민군 및 민간인 학살, 마을 파괴라는 계획으로 힘없는 노약자, 분여자, 어린이들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유족 회장님이신데 회장님 부모님이 직접 겪으신 일입니까? 들으신 얘기가 있을까요? 네, 저희 조부부 부모님과 삼촌, 고모 등 5명이 이 사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직전이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는데 군인들이 연행을 하면서 온갖 모욕, 핍박과 인간 수모를 당했으며 군인들이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죄 없는 양민만 학살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세히 알면 알수록 참 무차별로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다, 좀 끔찍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사건이 제대로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사건이 2월에 일어났고 다른 사건에 비해 그 당시 신흥목 국회의원님의 용기로 일찍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네, 국방부가 공동조사단이 신흥면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방해 공작 때문에 신흥면 현장에 오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의 은폐와 탄압에 의해 오랫동안 잊어져 왔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누가 방해 공작을 했다는 겁니까? 군에서? 군에서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51년도에? 온다 소리를 듣고 수영듬이 그게 언덕에서 온다 소리를 듣고 나오니까 총을 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실이 밝혀질까 봐 상당히 두려웠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진상조사 후에 사과나 보상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유족들은 끊임없이 배상법안을 좀 제정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죠? 네, 96년 거창 사건 특별법으로 추모시설 일행 공간은 조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17대에서 20대 계속 배 보상으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했지만 인기 말로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포 발의로 거창 사건 관련자 배상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서 희생자분들의 명예회복을 바랄 뿐입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올해 70주년을 맞아서 또 다양한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서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금년은 거창 사건 70주년을 맞이하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을 치유하며 전쟁 없는 평화를 지속하기 위한 합동 일원적인 및 추모식, 각종 기념사학과 KBS 열린음악회, 또 제14회 국화전시회 등이 있으며 아울러 인자 박산 합동 모욕과 박산 총탄 흔적 바위 등 거창 사건 유족에 대해서도 등록 문화제로 등록 신청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유족분들이 앞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회와 정부가 공식적으로 특별벽까지 여야 합의로 법률이 공포된 사건이므로 다른 지역 유사 사건과 과거사 관련 특별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21태 국회 임기안에 거창 사건 관련 배상법이 꼭 통과된기를 바라며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님의 큰 결단으로 70년 동안 못 이룬 유족의 한을 꼭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족 대표로 나오셨지만 그 유가족들의 한을 저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21대에는 꼭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같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